오늘은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주변의 연출팀과 안무가들과 함께 놀라운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니앨범 출시와 신곡으로 무장한 황영웅 가수님의 무대 과연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일지 기대가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에 누가 우정 출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가수가 황영웅 가수님의 무대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지 그리고 불타는 트롯에 출연했던 가수들이나 황영웅 가수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유명 작곡가들이 함께할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는 단연 그 자체로도 충분히 흥미진진하겠지만 우정 출연하는 다른 가수들과 함께 펼쳐질 퍼포먼스는 분명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콘서트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런 합동 무대와 라이브 공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정 출연하는 가수들은 콘서트의 재미와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며 팬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에 어떤 가수들이 우정 출연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만으로도 충분한 감동과 기쁨을 받겠지만 우정 출연하는 가수들이 함께하여 가수님의 성공적인 복귀를 축하하고 무대 위에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황영웅 가수님에게는 힘과 도전이 될 것이며 동시에 많은 선후배 가수들이 축하 인사와 우정 출연에 대한 이야기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사 측에서는 황영웅 가수님의 성공적인 콘서트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 보이스를 가진 황영웅 가수님의 라이브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이게 됩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의 영원한 내 사랑 곡이 350만 뷰에 근접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황영웅 가수님의 기량이 돋보이는 경연대회 무대에서 선보인 곡으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 사랑은 남진 가수의 원곡으로 화자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곡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황영웅 가수님은 영원한 내 사랑을 선곡하여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곡은 남진 가수의 원곡으로 화자의 깊은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며 이 곡을 통해 선두를 굳혔습니다. 영원한 내 사랑은 기교뿐만 아니라 힘있고 묵직한 보컬을 요구하는 고난도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자신의 탄탄한 보컬 실력을 바탕으로 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많은 전설적인 가수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한 황영웅 가수님은 오는 12월 고향인 광주에서 첫 단도 콘서트 겨울 우리함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는 황영웅 가수님의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록경신 대행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황영웅 가수님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수 황영웅님의 커버 영상 인생아 고마웠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360만을 넘어서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조항조의 대표곡 인생아 고마웠다 는 많은 가수들이 커버한 곡으로 황영웅 버전은 그의 특유의 감성으로 초중반 구간을 장식하고 후반 고음 부분에서도 그의 탄탄한 실력으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부럽지 않은 인생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는 클라이막스에서 터지는 황영웅의 힘있는 목소리는 곡의 매력을 한층 더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지난 10월 28일 복귀 후 첫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 360만 돌파는 앞으로 500만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사랑하는 팬들이 매일매일 들어주는 덕분에 그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트로트 팬들의 유입으로 그의 팬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은 불타는 트롯맨 무대 영상으로 인기 순위를 싹쓸이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공식 채널 유튜브 에 따르면 프로그램 인기 순위 11권 의 황영웅 가수님의 무대 영상 이 무려 9개가 분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님의 뛰어난 무대 매력과 대중적인 인기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무대 영상들은 유튜브 에서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스타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신 미운 사랑이 617만 뷰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영원한 내 사랑과 안 볼 때 없을 때가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경연 무대 모음집은 4위 빈직에는 6위 박민수와 함께 부른 고장난 벽시계가 7위에 올랐습니다. 조항조의 명곡 인생아 고마웠다 를 외강자전에서 부른 영상은 167만 뷰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황영웅 대표단 예심을 담은 영상과 민수연과의 일대 1라이벌전 이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지난 3월 종영한 불타는 트롯맨에서 처음부터 실력 과 스타성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 회차를 거듭할수록 상금 6억 원을 향해 질주하는 우승후보로 꼽혔으며 지금도 그의 엄청난 실력 으로 컴백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수 황영웅이 트로트 가수 인기 차트 서비스 앱트로스타에서 트로트 제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주간 랭킹에서 황영웅 은 3875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황영웅은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모든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 않은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탄탄한 가창력과 꾸준한 활동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황영웅은 최근 신곡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로스타니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응원하는 트로트 가수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입니다. 투표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 득표 이상만 달성하면 스타에게 지하철 광고 등의 특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외에도 안성훈 손태진 진욱 송민준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인기는 불타는 트롯맨 이후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트로스타 우승으로 지하철 광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으며 올 연말 최고의 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